오늘부터 소상공인 50만 명가량이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 소상공인도 이번에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전원 지급은 아니고 이런저런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지금 추가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 어떻게 되죠? 일단 간단한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달에 정부에서 발표한 112개의 경영위기업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다면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새로 개업한 7만 5천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반기별 매출 비교를 통해서 매출이 줄어든 곳도 지원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연도별이 아니라 반기별로 계산을 했나요? 사업에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절을 많이 타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매출 차이가 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또 하반기와 하반기를 비교를 해서 매출이 감소한 곳에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발굴된 대상자가 41만 6천 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대상자인 분들에게는 이미 오늘 오전 6시부터 문자가 발송이 되기 시작했고요. 문자를 받았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후 6시 전에 신청한다면 당일에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실보상제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정부 방침에 자영업자가 피해를 받으면 정부가 보상해 준다. 이런 법안인데 소금 문제가 이슈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처럼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에 제한이 걸린 이런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대상이 되는데요. 사흘 뒤에 국회 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를 하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법은 입법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은 못 받는 거고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소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거는 국회 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